21년 사월학평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E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XY평면에서 플러스X 방향으로 폭이 D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향해서 운동한다. 그리고 균일한 자기장 영역의 자기장은 세기갈정하고 방향이 XY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랬네요. 나는 금속고리의 한 점 P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결국에서는 아, 이 기울기가 뭐겠구나. 기울기가 속도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어, 2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플러스Y 방향이다. 그랬는데, 자, 2초일 때는 보니까 점 P가 0.5D를 지나고 있네요. 그치? 자, 0.5D를 지날 때니까 지금 뭐 이 정도 들어왔다 치면은 자, 이 도선 내부를 지나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죠, 점점. 이렇게 올수록 점점점점 증가할 거 아니야. 그치? 들어가는 게 증가하면 뭐 하려고 그런다? 나오는 걸 만들려고 한다. 나오는 걸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서는 뭐다? 위로 전류가 흐르려고 하겠네요. 플러스Y 방향이다. 오른 지문 되겠습니다. 자, ㄴ. 5초일 때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5초일 때 한번 봅시다. 점 P가 어디로 가 있냐? 자, 1.5D로 가 있네요. 그치? 자, 길이가 2D이기 때문에 1.5D로 가 있으면은 얘가 1.5D로 가 있으면은 아마 여기랑 이렇게 걸터 있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폭이 뒤인 균일한 자기장이라 그랬죠? 폭이 뒤인 균일한 자기장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자기장이 지나는 영역은 이만큼이야. 이 도선 내부에서 자기장이 지나는 영역은. 여기서 움직인다 손 치더라도 이 영역의 넓이가 변하지 않죠. 그치? 그러면 내부를 지나는 자기장의 면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도전류는 뭐다? 흐르지 않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ㄴ도 오른 지문입니다. 그죠? 이걸 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유도기 전력이 생겨야 하는데 그치?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S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자기선속이 B 곱하기 S니까. 그치?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거나 혹은 시간당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이 변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도전류 안 흐른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뭐 자기장은 당연히 안 변하고요. 그 다음 ㄷ. 유도전류의 세기는 2초일 때가 7초일 때 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2초일 때는 지금 0.5D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야. 그치? 일단 유도전류는 흐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점점 증가할 테니까 그 다음에 7초는 3.5D 지나고 있으니까 7초가 2.5D네요. 2.5D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죠. 2.5D니까 0.5D랑 이렇게 걸터 있겠네요. 그치? 자, 이렇게 지금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을 거고 얘는 나오면서 뭐야?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을 거야. 어찌 됐든 뭐다? 유도전류는 둘 다 흐릅니다. 자, 그러면 유도전류는 둘 다 흐르는데 이제 뭐가 문제야? 속도가 문제죠. 속도가 빠를수록 어떻게 돼? 시간당 면적 변화량이 커지겠지. 근데 속도가 누가 빠르다? 7초일 때가 더 빠르네요. 기울기가 크니까. 그래서 2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유도전류가 작다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되겠네요. 수고하시죠. 수고하시죠. 아멘